그 사람들이 나가려고 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다고요? 밤을, 밤을 넘어가지고 아, 공도 가려고? 아이고 모두 가벼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오가입니다 가벼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오가입니다 아, 많은 사람들이, 정말 오래요 이 사람이 통을 내기 얼마 전에 응, 그래, 2년 전에 2년 전이잖아요 여기는 89년이 2월이다 맞아, 이 사람일 거야 그래갖고 이 엄마가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11월에 통일이 됐잖아 근데 89년 2월에 넘어오다가 글쎄, 한 9달만 참으면 나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루프트발롱이 찍고 그걸 참고 오다가 터졌어요 너무 사람들이 죽었네 그러니까 9개월만 후에는 통일이 됐잖아요 여기가 아이고, 슬픈 역사야 30년 전에 30년 전에 30년 전에? 네 그냥 30년 전에 부케 의사가 히틀러 시켰다 히틀러 히틀러 시켰다 히틀러 시켰다 예전에 보험합니다 berk bra hav 국회사야 국회사앱 연방